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합니까 저 아이고 사람 죽여 저 아 저 이보게 이보게 그 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이 물에 빠진다네 아이고 아 형님 좀 들어가봐 충전 아이고 저 사람 죽여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구해서 나오네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구해서 나와 저 아이고 왜 그리 쉽게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까 살아낼 용기가 그리 없습니까 누구냐 어 어 아 저 어 어 같이 끝 어 잠깐만요 아 충전 오늘 고생이네 이리 봐 무슨 일일 출발 어디 가시오 뭡니까 뭡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에다 중전 자맨이라며 왜 세상의 중심에서 중전을 외치고 날리래 하여간 임금인 거 팀원에서 안달이라니까 근데 콜택시처럼 콜가마가 다 있고 역시 언제 어디서든 이 돈만 있으면 사는게 참 편해 어 아이 편해 빨리 갑시다 아 아 곧 있으면 야금 시간인데 전하께서는 왜 안 들어오시고 어